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왜 적응이 안 되지? 혼자 찍는 게 제가 마지막 볼링장 간 게 4년 전? 3년 전? 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민규가 아육대에서 볼링 쳐야 돼가지고 연습하러 다니면서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 때문에 되게 좋네 멤버들이랑 같이 오고 싶고 저요? 아니요 아 기본은 치는 것 같은데 막 민규처럼 회전을 줘서 치고 그러지 못해요 배운 적이 없어서 제가 그 향수를 먹는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 편한 게 난 이 뚜껑이 너무 편한 것 같아 자석이거든요 몇 번 더 찍다 보면 적응 되겠죠? 네 그냥 아직까지는 계속 멤버들과 함께 찍고 싶네요 몇 번 찍을 때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번 더 찍다 보면 적응 되겠죠? Yeah chant 그런 거azzi 이렇게 네 싱글즈 3호로 촬영을 마쳤습니다. 디스케어드 향수와 함께 했고요. 제가 향수를 엄청 좋아하는 건 캐럿분들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디스케어드랑 함께 향수 제품을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싱글즈를 찍게 돼서 너무 좋았고 현장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부담없이 잘 찍었습니다. 오늘은 좀 특이하게 평범한 스튜디오가 아닌 볼링장에서 찍었는데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완전스럽고 정말 다양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.